안녕하세요 인천도깨비신당 금비아기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22대 국회가 곧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논쟁거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고 많이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반기에 국가의 우는 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시끄러울지 아니면 좀 어떻게 안정돼서 갈지 그런 것 좀 퀸점으로 봐주세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장난 아닐거에요 엄청 시끄럽대 네 중이네 산이 이럴거야 이제부터는 죽이려고 무조건 젬비 들거에요 그럼 얼마나 한마디로 칼과 방패죠 칼을 들고 방패를 잘 막아야지 한쪽은 한쪽은 잘 싸워야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 시끄러울거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도 당원들끼리도 시끄럽대 자기들끼리도 하하하하하하하 해당 민주당하고 국회의원들도 거의 자기들끼리 시끄럽지 그리고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에서는 조금 몸을 사라진대 요번에 당선 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? 네 네. 그래서 한마디로 이쪽 분 눈치를 본 게 아니고요. 민주당은 눈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더 웃긴 건 민주당 쪽에서도 시끄럽대요. 본인들도. 서로 네 분이 많으다보나? 단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의 있는 마음을 저 대표님한테 말을 안 해주나 봐. 당대표한테. 그런 게 좀 있어. 민주당 제가 볼 땐 그래요. 그래서 조금은 서로가 마음 있는 거 이야기를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. 이게 딱 흐뭇어 두지 말고. 그러면 훨씬 좀 더 편안하게 그 당을 한마디로 화합이 잘 될 것 같아요. 맨날 낯선 사람만 낯선고 내가 볼 때는. 근데 또 뒤에서 조금 또 불만 있는 사람도 꽁하기가 있다가 뒷붙이고 오는 게 있거든. 근데 그걸 좀 없애려면 조금은 그 상대편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무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지.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같은 장르인가요? 네.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. 이거는 매스컴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여름머리가 중요하니까요. 네.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. 다면 정신 못 차리겠죠. 그렇죠. 네. 엄청 엄청나게 본인들이 밀어붙일 거예요. 조국 대표님도 제가 볼 때는 아까 관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놓을 때까지 밀어붙일 거예요. 아마. 그렇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릴 거야. 그리고 우리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아요. 다 망하게 생겼어. 제가 볼 때는. 일단은 서민들도 살아야 되고 중소기업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다 무너지고 있어. 근데 정작 위에서는 그런 거는 해결 안 해주잖아요. 이상한 걸로 싸우고. 그렇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안 돼.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. 그리고 죽는 사람도 많이 노고 자살한 사람도 또 노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돼. 그리고 지금 경기가 풀릴 수가 없어. 이렇게 해가지고는. 세계적으로도 안 풀린데 뭐. 우리 한국이 풀리고 있어. 근데 희한하게요. 모르겠어요. 부동산은. 부동산은. 이게 조금씩 뭔가가 변화가 생겨. 지금 완전 채 하락돼 있잖아요. 근데 뭐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.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. 그 뭘로 변화가 생겼죠. 한마디로요. 어딘가는 또 올라가. 근데 내려가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. 차이가 크다는 얘기네요. 네.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조금씩 보여. 그래도 뭐. 일단 부동산은 어차피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. 아직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. 막 내려간 데도 산 사람도 없어. 제가 볼 때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기는 진짜 최악이에요. 최악. 그리고 제가 볼 때 올해 제가 그랬잖아요. 작년에 분명히 그랬잖아요. 감독님. 네. 올해는 뭐 시인 것처럼 음주음주도 엄청 많을 것이고. 어. 묻지마 폭력. 어. 살인사건. 자살. 이렇게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잖아 지금. 네. 그런데도 아직도 더 있어 또. 더.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. 덜하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국민한테 안정을 줘야 되는데. 이렇게. 어. 힘들게 하면. 더 불만이 많고. 더 마음속에 쌓아주기 때문에 안 되겠죠. 네. 그래서 안 돼. 어. 앞으로 더 하면 덜하진 않아요. 그것도. 응응. 그리고. 자. 봅시다. 제일 중요한 거는. 경기. 하. 이. 제가. 작년 초에 안 그랬나. 감독님. 네. 저 있잖아요. 탄핵이. 물결이. 자꾸만. 올라간다 했죠. 사람들이. 네. 그때. 많아졌다 했죠. 상반기 국민과 말씀하셨을 때. 점점. 커진다. 작년에. 네. 어. 근데 내가. 늘어나면 늘어나. 줄어들지는 안 됐죠. 네. 안 줄어들어. 더 늘어날 거예요. 어. 계속 늘어날 거예요. 자. 봅시다. 그리고. 위에 있는 분이. 뭐를 또 실수하려나 봐. 큰일 났네. 아. 또 무슨 또 큰일이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네요. 또 뭐를 실수해서. 또 뭐를 또 막든가. 또 뭐. 그런 식으로. 또 될 수 있어요. 안 좋아. 이거 탄핵 물결은 좀 더 세 질 거예요. 이제 국민들이 발벗고 나설 수도 있어. 이거 물가 안정 안 되면요.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. 국민들이 발벗고 나설 거예요. 어쩔 수 없어. 자꾸만 물가만 올라가니까. 그거 안정 안 시키면요. 그러니까. 어. 제일 중요한 거는. 국회의원한테. 결국은 거기 간. 그 큰 어르신한테 간다는 거죠. 제일 높은 분한테. 어. 그래서. 결국은 날 수도 있어. 진짜로. 국민들이요. 네. 물가 안정 시켜야 돼요. 그리고. 올해 자연재해는 제가 볼 때는. 만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올해는 덥기도 더 덥겠지만. 물날 일도 좀 있겠어. 그나마. 이것 때문에요. 어.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. 또. 자연재해 때문에.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어. 내가 올해 볼 때. 우리 한국은 그래도. 조건이 참 좋잖아요. 다른 나라보다. 확. 어. 그래도. 누가. 보호하사. 응. 태풍이 와도. 일단 잘 지나갔잖아. 근데. 올해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. 몰라. 여기 또 왜 산사태가 난다고 보지. 그렇게 날 수도 있겠어. 그러니까. 올해는 산 같은 데 있잖아. 이런데. 어. 조금은. 한마디로. 만반 준비를 해야 돼요. 위험한 산 같은 데 가가지고. 좀. 뭐라 하죠. 깎인 산 있잖아요. 이런데 가가지고. 만반 준비를 해놔야 돼. 안 그러면. 그게 잘못되어. 사고 나가지고. 또 사람이. 잘못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하반기 운도요. 어. 안 좋아. 그리고. 눈물도 많이 흘릴 거야. 하반기에도. 개인적으로 또. 눈물 많이 흘리고. 올해는 사람들이. 많이 죽어나가는 행복이에요. 어. 교통사고도 그렇고. 어. 사고수도 그렇고. 어. 살인도 그렇고. 그래서. 난 걱정이야. 우리 한국도 이제 너무 무서워졌어. 어.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. 어. 예전처럼. 우리 한국도. 그랬으면 다시 거기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. 불만이 없어야지. 그건. 화가 나는 마음들이여. 버츠를 안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불만이 자꾸만 커지면 어떻게 돼. 또. 묻지 말고도 되겠죠. 또 사람을 죽이고. 어. 자기 하루 다 분풀하겠죠. 어.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. 어. 일단은. 어. 저 본인도 밥그릇 챙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일단 민식물 먼저 챙긴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. 그죠. 그러면. 어. 인정을 받겠죠. 국민들한테. 다 뭔가가 되겠죠. 그분들도.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옛날처럼. 진짜 하기찬한 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. 대한민국이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깨비신당 금백이 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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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